안녕하세요 일본 번개토크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질문덩어리에요 모든게 질문이야 그치만은 멍청이는 어떻게 해답덩어리야 해답을 못찾아 이 뜻이야 알았죠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질문덩어리고 멍청이는 멍청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멍청한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신 분들은 해답이 그 덩어리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자 인생은 질문덩어리고 멍청이는 해답덩어리다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가 명석하게 인생질문덩어리에서 여러분 질문 자체는 좋습니다 다 호기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일본 번개토크씨에서 호기심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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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